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책방에서 이제 장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잃어버린 너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김윤희 작가님의 화제의 소설 나 홀로 되어 남으리 잃어버린 너를 작품을 쓰시고 나서 3년 만에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자, 그 소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며시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긴 장편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낭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의 댓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낭독 시작할게요. 김윤희 김윤희 1. 8년 만에 귀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지 3시간 아직도 서울은 멀기만 하다 기내에는 벌써부터 소등이 되었고 보조등으로 신문이나 서류 같은 것을 뒤적이는 몇몇 승객을 제외하고는 거기가 잠을 청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유상화는 지난밤 과음을 한 탓인지 쓰린 속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몇 번이나 앉은 자세를 고쳐가며 피곤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과음 때문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근 30년이나 살아왔던 내 나라를 떠나온 지 8년 만에 찾아간다는 가벼운 흥분이랄까 그런 점도 있으리라. 얼마나 찾고 싶던 서울인가 그러나 서울을 생각할 때면 또 얼마나 쓸쓸함을 느껴야 했었나. 상인은 오만하게 짝이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샌프라시스코 미술계에서 황색인종의 화가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화랑가에서는 저마다 유상화의 개인전을 유치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의 거래를 제의해 오곤 했었다. 가끔씩 작업을 중단하고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쉬고 싶은 편안함에 대한 그리움이 쌓일 때면 의뢰의 서울을 떠올렸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그때마다 행선지는 유럽이나 중남미 쪽이었다. 언젠가는 일본까지 왔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다.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서울 그곳에 간들 누구 하나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애감 그 고독의 갈피마다에 숨겨져 가슴 한복판을 휑하니 비워놓는 한 여자 김신혜 김신혜 그래, 서울과 함께 버리고 온 신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녀를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볼 때 이번 서울행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로서는 사실 커다란 목적을 가진 여행은 아니었다. 단지 전시회를 겸한 여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두는 것이었다. 근 1년에 걸쳐 두 차례의 샌프라시스코 방문과 미술 잡지에 몇 번 소개되었던 상화의 기사를 스크랩해놓은 성의도 그렇거니와 미국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화가쯤은 개인전을 여는 것이 미술 애호가들에게 대한 돌이라는 화랑 대표의 충고에 전시회를 허락한 것이 약 5개월 전이었다. 그림들은 이미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앞으로 닷새 후면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서 개인전이 끝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설악산을 비롯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동해바다를 거쳐 제주도까지 스케치를 겸한 여행을 다녀볼 예정이다. 이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건 무모한 짓일 것 같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났다. 날씬한 것이 아니라 장대같이 몸이 길다랗기만 한 미국 승무원이 손등까지 노란 털이 덮인 징그러운 손으로 따라주는 커피를 마시며 상화는 하루를 늦추더라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탈 걸 그랬다는 후회를 잠시 해보았다. 사실 상화는 화랑과 약속한 날을 하루 뒤로 미루고 대한항공을 타려고 했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원에 근무하는 제미교포로는 유일한 친구가 이젠 대한항공도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항공사라며 약속을 어겨서까지 내나라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것은 유치한 외국 시민이 굳이 항공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시간에 맞는 비행기를 타라는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반쯤 남은 커피잔을 건네주다가 통로 쪽 옆 좌석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한국 남자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에 잠시 마주쳤던 사람으로 나란히 앉아오면서도 아직까지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었다. 그 남자가 먼저 눈웃음으로 인사를 보내왔다.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인물이 수려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의 생김새며 단정한 옷차림 누구나 입는 평범한 정장차림인데도 그의 모습은 유난히도 단정해 보였고 전체적인 느낌이 그 나이에 맞게 중후함을 한껏 풍기고 있었다. 대기, 서울이십니까? 목소리까지도 외모만큼이나 잘 다듬어진 듯했다.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삽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서울엔... 전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 개인전이 있어서요. 좋은 일로 가시는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축하를 받는군요. 하하하, 그렇습니까? 하여튼 반갑습니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남자는 패스포드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어 상화에게 주었다. 명함에는 주식회사 고려무역 대표 박태준이라는 활자가 그의 모습만큼이나 간결하고 단정하게 찍혀있었다. 상화는 속으로 박태준 하면서 그의 이름을 되새겨보며 명함을 우도단 주머니에 넣었다. 상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 명함이 없어서 유상화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였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화지만 의외로 박태준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은 여행의 지루함을 잊을 수가 있었다. 어느덧 기내 안내방송은 서울 상공을 들어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곧 있을 김포공항 착륙에 대비한 금연과 안전벨트 착용 등 몇 가지 주의를 승객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안전벨트를 조절하면서 박태준이 상화에게 말을 건네왔다. 개인전이 성황리에 끝나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울에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셨습니까? 저도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화는 작은 여행 가방 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더니 전화번호를 적어 태준에게 주었다. 여기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는 길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들은 기내에서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지밀하고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인 상화는 입국 수속을 쉽고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김포공항은 8년 전 서울을 떠날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서너 개의 항공사 사무실이 고작이었던 국제청사에는 세계에서 이름난 항공사들이 그것도 올림픽 행사를 위해 새로 지었다는 넓은 건물을 꽉 메우고 있었다. 유화베, 여기예요! 상화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환속나온 사람들 틈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 낯익은 부인을 곧 발견하였다. 샌프란시스코로 상화를 찾아왔던 화랑 대표 최영란 여사였다. 안녕하셨습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당연히 나와야죠. 피곤하실 텐데 우선 숙소로 가실까요? 그러죠. 50이 넘은 부인으로 유창한 영어실력과 세련된 매너로 해외를 다니며 유명한 화가들의 개인전을 쉽게 유치한다는 최여사는 흔히 그런 여자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이 친절하고 겸손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여자였다. 최여사와 함께 나온 개간 미술지 기자를 소개받은 뒤 그녀의 승용차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고 전시장만 해도 몇 개나 되는 큰 화랑을 대표하는 최여사가 손수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상화는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만한 위치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부인으로서 손수 운전을 하는 여자는 아마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위 출세했다는 남편을 둔 부인들은 남편의 위치가 곧 자신의 인격인 양 이기사 김기사 하고 큰소리치는 치근할이 많지 건방 떠는 여자들에 비하면 최여사의 그런 태도는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강변도로를 달리던 차는 여의도 광장을 거쳐 마포에 있는 한 호텔 앞에 멈췄다. 얼마 전 국제전화로 먹고 싶은 호텔이나 지역이 있으면 숙소를 예약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화랑 측의 권유에 마포 근처라면 좋겠다는 대답을 했었다. 어깨와 소매 끝에 금줄을 두른 빨간 유니폼과 빨간 모자를 쓴 건장한 체격의 도어맨이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빨간 유니폼이 그렇게 어울려 보일 수가 없었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남자의 모습이 비굴하지 않고 성실해 보였다. 책에서 보았던가 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는 사람은 오직 호텔 도어맨 뿐이라는 기절이 떠올라 상화는 목내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차에서 내렸다. 주차장에 차를 두고 돌아온 최여사가 기자도 왔고 하니 잠시 얘기를 나누자는 제의에 따라 커피숍으로 갔으나 빈 테이블이 눈에 띄지 않았다. 소위 특급 관광호텔이라는 곳에 외국인이라고는 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자들과 시시덕거리고 있는 촌뜨기처럼 생긴 일본 남자 두 서명 뿐 나머지 모두는 한국인들이었다. 말이 좋아서 호텔 커피숍이지 변두리 다방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 물론 그 분위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만 잘 익은 수박처럼 배가 탱탱히 튀어나온 남자 앞에는 퇴폐스럽게 생긴 여자가 껌을 질겅이며 있었고 다른 자리에서는 치장하는데 돈 깨나들인 듯한 중년 여자들이 핏빛 나는 매니큐를 칠한 손을 허우적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도떼기 시장같이 소란한 그곳을 보며 상화는 문득 국민학교 때 소풍 같던 동물원의 원숭이 앞에서 그놈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떠올랐다. 상화는 불쾌했다. 커피숍 안에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게 더욱 불쾌했다. 유하베 이리 오세요. 상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만 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화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는 최여사가 보였다.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로비 라운지에 세 사람은 겨우 자리를 잡았다. 기자의 의례적인 질문에 상화 역시 형식적인 대답을 하였고 다음날부터 있을 몇 가지 계획을 최여사로부터 설명받고는 객실로 올라갔다. 예약된 방은 7층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상화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활짝 젖혔다. 창 밖으로 멀리 산동네가 나타났다. 무척이나 잊으려고 애써왔던 그곳은 여전히 폐품 상자를 마구 엎어놓은 듯한 형태로 힘없이 버티고 있었다. 가난이라는 말이 오히려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래서 희망조차도 갖기 힘든 저곳을 내려온 지 8년. 어쩌면 그곳은 잊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그리워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며 상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산동네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상화가 다섯 살 때부터였다. 다섯 살의 나이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길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힐끔힐끔 견눈질하며 상화는 충정로쯤인가 하는 데서 마포 산동네까지 걸으며 아픈 다리와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나무 기둥으로 표시만 해놓은 대문을 들어서자 개집보다도 엉성하게 판자로 된 집이 있었고 상화 내는 한쪽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튿날부터 새벽에 나갔다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고 그때마다 과자나 사탕과 함께 나가 놀지 말고 방에서 그림이라 그리라며 종이와 크레파스를 사오시고는 했다. 어머니 말고도 그 동네 어른들은 모두들 새벽에 집을 나섰다. 새벽부터 해방된 어린이들은 언덕 꼭대기로 또는 동네 옆을 지나가는 기찻길로 몰려다니며 놀았다. 손등에는 시커먼 때가 딱 찢어있고 빡빡 깎은 머릿속엔 부스럼이 있으며 각질까지 져있는 얼굴이지만 눈빛들은 하나같이 반짝이는 그 아이들이 왠지 무서워 상화는 하루종일 방 안에 엎드려서 벽에 발라진 신문에 있는 머리가 히끗한 대통령 할아버지도 그려보고 그 옆에 눈이 폭 들어간 할머니도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는 눈이 들어간 할머니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 할망구는 머리를 노랗게 칠해야 된다. 노랑 머리거든 하시며 노랑 색깔의 크레파스를 집어주셨다. 국민학교 몇 학년쯤 되었을까 그때 그렇게도 무시무시해 보이던 형무소가 헐리고 벽돌과 모래 등을 실은 트럭들이 바쁘게 드나들더니 5층짜리 건물이 여러 채 세워졌다. 그런 건물을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가르쳐 주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도 했다. 새로 전학 온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학교에 자주 찾아오는 그 애들의 엄마들도 모두 영화배우같이 빨간 입술에 뾰족구두를 신고 있었다. 등하교 때 그곳을 지나치려면 곤색 점퍼를 입고 앉아있는 경비 아저씨가 어찌나 근엄하고 무서워 보이는지 뛰어서 지나가던 때가 많았었다. 부러워하고 기죽고 부끄러워하며 산동네를 오르락거렸으나 그곳을 떠날 희망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상화가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 부러워하던 동네 아이들 숫자보다 고등학교 교복을 부러워하던 아이들의 수가 더 늘어났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는 면 남지 않은 동네 친구들은 아예 상화를 피해 다녔다. 아들이 커갈수록 더욱더 억적스러워지는 어머니는 상화가 미술대학에 원서를 낸다는 말에 며칠간을 끼니를 끊고 몸져 누워있더니 어려서부터 종이랑 크레파스를 사다 준 당신 잘못이라며 이젠 세상이 좋아졌으니 배볼룬 환쟁이도 옛날 말일 거라는 말과 함께 체념을 하시는 것 같았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다녀온 후 복학을 해서 신혜를 만났다. 상화는 신혜가 자기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그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그런 바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언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반듯한 점포도 아닌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늘어놓고 앉아있는 각질과 주름투성의 어머니 얼굴 이와는 정반대로 그녀 생일날 학과 친구들 모두가 초대받았을 때 가보았던 넓은 청원과 웅장한 2층집 교양과 덕망 있어 보이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번질거리는 검은색의 승용차 결론은 단 하나 상화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졸업 얼마 후 평생 가난을 놓지 못하던 어머니는 밤늦게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상화는 며칠 몇 날을 방구석에 틀어박혀 소주병만 따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개진만도 못한 방으로 시내가 찾아 들어왔다. 상화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이는 그녀를 가볍게 밀치며 이젠 이 여자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시내뿐이 아니라 서울도 함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로 사고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처음 지어보는 도둑한 돈뭉치로 상화는 매일 소주를 마셨고 한편으로는 유학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트인스티트 대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비자 인터뷰에 통과하고는 비행기표까지 이야기 끝난 뒤에 가서야 시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상화는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손을 보면서 너를 버리는 대가로 난 평생을 혼자 지낼 거다 라는 말을 가슴속으로 몇 번이고 삼킬 뿐이었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무섭게 그림을 그렸다. 다행히 1년 뒤부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도 교수는 자신의 화실 한모퉁이를 비워줄 정도로 상화에게 적극적이었다. 도미 3년 뒤 샌프란시스코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한 작품이 많은 참가자들을 제치고 호평을 받자 지도 교수는 부지런히 개인전을 준비하라고 했다. 잔인할이 많지 인종차별이 심한데다가 혹평을 서슴치 않는 그곳 평론가들이라는 걸 감안할 때 상화의 첫 개인전은 대성공이었다. 산호세 박물관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리고 뉴욕의 대재벌의 빌딩에까지 상화의 작품이 소장되기도 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배에 곤른 환쟁이는 충분히 면한 셈이다. 그리고 상화는 8년 만에 귀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가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네마저도 이젠 그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 굳이 저곳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 얼마나 잊고 싶던 기억들인가. 개인전이 끝나는 대로 그냥 돌아가자. 그래도 시내는... 아... 시네마는... 상화는 세차게 커튼을 닫았다. 2. 흐르는 물 시내는 아직 곤히 자고 있는 남편 곁을 살며시 빠져나와 욕실로 들어갔다.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온몸이 나른했으나 그다지 기분 나쁜 중세는 아니었다. 칫솔에 치약을 바르다가 지난밤 남편의 사랑이 격정적이었음을 떠올리며 피식 웃음을 지었다. 몸말려... 그러나 행복한 투정이다. 간단히 양치질과 세수를 끝낸 시내는 가정부가 따라주는 우유를 받아 마신 뒤 거실의 유리문을 활짝 열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상쾌한 바람을 전해준다. 시내는 두 팔을 벌려 심호흡을 크게 하며 알맞게 찬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셔본다. 참으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기분 좋은 아침이다. 사실 시내는 그동안 아침 시간이 조금은 무료했었다. 따라서 게으름 피웠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다운 아침이 시작되리라. 다른 때와는 달리 남편은 한 달 가까운 긴 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는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전화를 주었다. 공항에 마중 나가고 싶다는 말을 매번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한 사람 떠나고 오는데 몇 명씩 공항이 나오는 줄 알아? 어느 집은 아예 문죽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니까. 공항이 너무 복잡해. 우리라도 빠지자고. 하면서 사양을 했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한 2, 3일 후에나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오후 늦게 전화가 걸려왔다. 김신혜 여사입니까? 나 박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 당신 어디세요? 신혜는 일본쯤에서 거는 거려니 생각하고 물었다. 여기 김포야. 엉터리. 이번엔 미리 연락하실 줄 알았는데. 그랬어? 오랜만에 듣는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무척 반가웠다. 당신 바로 집으로 오실 거예요? 응, 그럴까 해. 지금 회사 가봐야 직원들 퇴근만 늦추는 거지 뭐. 그러면 여보, 저녁 준비 빨리 할 테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제일 먹고 싶은 건 김치하고. 당신이야, 당신. 남편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식탁과 침실에서 충분히 증명을 해 주었다. 김치를 싸가지고 다닐 방법은 없는 건가? 평소에는 별로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생각이 나니. 하면서 다른 반찬은 그대로 둔 채 김치 하나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난 후 오랜만에 만난 아빠에게 매달리는 두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통사정을 하듯 하였다. 얘들아, 미안 미안. 내일 저녁에 아빠가 실컷 놀아줄게. 오늘은 안 돼. 아빠, 오늘은 뉴스도 안 보고 벌써 잘 거야? 아이들의 꾀가 보통이 넘는다. 하하하, 요 녀석들. 그래, 오늘은 뉴스 안 봐. 아빠는 방에 가서 빨리 먹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시내가 깜짝 놀라 남편의 옆구리를 툭 치자 그는 뭘 먹느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아빠,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피곤해서 약을 먹고 푹 자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시내에게 살짝 윙크를 보냈다. 침실로 들어온 남편은 보채는 어린아이였다. 남편의 열정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사업이고 가정일이고 간에 빈틈이라고는 없는 남자. 흔히들 그런 남편하고 살면 여자가 피곤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남자는 자기 위주로 빈틈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늘 자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만약에 양보할 수 없을 때면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구한 다음에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치고는 아직까지 적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편안한 남편을 두고 시내는 이따금씩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다. 반드시 남편 태준에게서 받는 느낌은 아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련히 밀려오는 그런 감정은 그리움 같기도 하고 외로움 같은 것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의뢰에 떠오르는 한 남자 유상화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상화의 기억이 지금의 행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시내는 조각신문을 제목만 대충 훑어보고는 다시 잘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주방으로 들어가 가정부와 함께 아침 준비를 서두른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몸이 무거운 듯해서 오전 일이 조금은 그렇다는 남편에 맞추어 아침 식사는 간단히 빵으로 하고 있다. 토스트 두 조각, 계란 후라이,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컵이면 그의 아침 식사로는 충분하다. 30분 정도만 더 있다가 깨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방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밝고 밝이 넘쳐 보인다. 특히 아침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남자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도무지 험잡을 데가 없다. 태준이 출근한 후 시내는 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한다. 큰 애가 계집애, 둘째는 사내아이다. 계집애는 누나답게 동생을 잘 대해주고 둘째는 사내답게 벌써 의젓하여 아이들마저도 시내에겐 부담이 되질 않고 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그녀는 부지런히 욕실로 들어간다. 아침에는 머리만 샴푸를 하고 몸은 더운 물로만 샤워를 한다. 물기를 대강 말린 머리는 굵게 웨이브진 채로 길게 늘어뜨릴 때도 있고 위로 치켜올려 큰 핀으로 묶기도 한다. 로션을 바른 얼굴에 눈썹을 정리하고 갈색 샤도우를 옅게 칠한 후 립스틱을 바른다. 그런 다음 시댁과 친정에 문안전화를 걸고는 서둘러 지하로 내려간다. 넓고 편안하게 잘 지어진 이 집 안에서 시내가 가장 안일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지하에 마련한 화실이다. 결혼한 지 2년 후 이 집을 지으면서 태준이 특별히 신경을 써준 곳이기도 하다. 지하에서 2층까지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오르내릴 수가 있고 창문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한낮에는 햇볕도 들어온다. 화실 안에는 안락한 소파와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추어 있다. 그리고 이젤만도 세 개나 세워놓았으며 대작을 그릴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신혜는 될 수 있는 대로 붓을 들려고 애쓰지만 그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걸로 한나절을 보내기도 한다. 태준은 가끔 그런다. 하루 종일 시간이 무료할 테니 당신도 화실로 출퇴근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부유한 남편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여도 태준의 배려는 정말 넉넉하게 그지없다. 신혜는 전축 앞으로 가서 레코드 한 장을 뽑아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끔 들르는 레코드 가게에서 명상음악을 찾았더니 마침 근래에 나온 것이라며 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레코드를 보여주었다. 명상음악이라면 대개가 인도 쪽에서 흘러온 것뿐인 줄 알고 있던 신혜는 선이라는 제목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했다는 것에 선뜻 구입을 했다. 숲속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 그대로의 소리와 송광사의 운판, 법고, 목어, 법정 소리, 그리고 스님들의 예불 소리에 대금과 소금, 거기에다 최신 악기인 신스사이저의 음색을 삽입시킨 이 음악은 신혜가 화실로 내려와서 부술 들기 전에 반드시 듣는 습관이 되었다. 신혜는 조심스럽게 바늘을 판 위에 올려놓고 캔버스를 응시한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자연의 소리와 함께 서서히 캔버스에 평화가 깃들면서 오늘 칠하고 싶은 색깔이 떠오른다. 신혜는 물감을 준비하고 다시 이재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왜 이러지? 이게 아니잖아. 그녀는 막막하다. 아무래도 오늘은 실패인 듯하다. 어제의 그림이 오늘의 색깔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 이렇게 막막할 수가. 그림 그리는 일은 지우고 다시 그리고 마치 미로를 헤매는 일인 것만 같다. 오늘 그림은 어제 이미 그려진 것을 넘어서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 밝음을 그리려면 어둠을 지워야 하고 움직임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지된 것을 없애야 한다. 매일매일 과거를 지운 채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어느 날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오전에 시작이 이렇듯 잘 되지 않으면 그날은 여지없이 헤매이게 된다. 흐르는 물 도대체 흐르는 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신혜는 언제나 물의 표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 특히 흐르는 물은 색채를 섞는 일로 물감과 씨름을 하다 보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다. 이제 곧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다. 씻기고 간식 먹이고 분명히 만화 영화를 보겠다고 조를 테니 비디오 앞에서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유치원 숙제 봐주고 나면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등 오후 시간은 화실에 묻혀 있기가 사실 무리일 때가 많다.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계단이지만 살림과 화실을 왕래하기는 매일의 결심이자 투쟁이기도 하다. 또한 일단 화실에 들어가서 한창 몰두하다가 살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시간이면 계단을 오르기가 여간한 갈등이 아니다. 그러나 그건 행복한 갈등이었다. 오늘 남편은 남편은 자신이 회사를 비운 한 달 동안에 수고해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출장 보고도 할 겸 퇴근 후 회식이 있다고 했다. 시내는 저녁장을 내일로 미룬다. 가장이 없는 식탁은 아무래도 소홀하다. 안 그러려고 애쓰지만 이날 역시 아이들 반찬 한 가지만 만들어 식사를 마치고 다시 화실로 내려갔다.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태준이 여행 선물로 사다 준 칸딘스키의 화집을 펼쳤다. 검은 선 이라는 수채화는 밝은 원색을 구사하여 자유분방한 터치로 그려져 있다. 얼핏 보면 장난삼아 그린 것처럼 보이나 붓의 움직임이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서 매우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내면의 정렬을 그대로 쏟은 매우 약동적인 화면이다. 칸딘스키는 때때로 물감이 담긴 파레티를 보고 어떠한 작품보다도 아름답다 라고 말하며 몇 시간씩을 파레티를 들여다보고 좋아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칸딘스키는 색채를 단지 색채로서 즐기고 형은 형 그대로서 사랑했던 것이다. 색이나 형에 있어서 사물의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형과 색이 화가의 내부의 감동을 어떻게 전달하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신혜는 낮에 실패했던 흐르는 물을 다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색채는 색채로서 즐기고 형은 형으로서 사랑한다. 그녀는 이 말을 다시 음미하며 캔버스를 바닥에 비스듬히 눕혀놓았다. 그리고는 잔뜩 품은 흰색 물감을 양동에 담아서 캔버스 위에 천천히 붓기 시작하였다. 물감은 흘러가며 저 혼자 파도를 그리고 자기 모습을 그려냈다. 신혜는 너무 기뻐서 혼자 소리를 질렀다. 물이 흐르고 있잖아. 그래. 역시 물은 물로 그리는 것이지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었어. 이제 됐어. 드디어 흐르는 물을 그렸어. 흐르는 물을... 신혜는 흐르는 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 칸딘스키와 그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렇게 화실을 꾸며준 남편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린다. 3.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 두터운 커튼에 아침 햇살이 서서히 머물고 있었다. 몇이나 되었을까? 소파에서 잠이 깬 상화는 불편한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찾다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오형근을 보았다. 그는 인사불성인 사람처럼 쭉 늘어져 있었다. 그제야 간밤에 일이 생각난다는 듯 상화는 빙긋이 웃으며 형근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형근이... 으이 오형근 형근은 겨우 눈을 떠서 상화를 쳐다보더니 하며 기지개를 펴고 몸을 일으켰다. 아휴 죽겠다. 우리 언제 들어왔냐?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호텔 찾아온 게 신기하구나. 글쎄 말이다. 어쨌든 기분은 최고다. 너하고 밤새워 술 마셔서 좋고 일요일이니 쓰린 속 움켜쥐고 만원 버스 탈 걱정 없어 좋고 어디 그것뿐이야. 네 덕에 호텔 잠도 자고. 나야 상관없지만 자네 괜찮겠어? 부인한테 미안하다 야. 야야야 기분 깨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지금 마누라도 좋다고 늦잠 잘 거다. 우린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형근이 장타령 쪼로 너스레를 떤다. 서울에 온 지 나흘째. 그동안 화랑 전시장에 들려 그림 배치에 관해 의논하고 최여사가 소개해 준 미술계 사람들과 만나는 등 개인전의 관계 일을 보았고 목요에 들려 교수님께 인사를 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거리에 나설수록 서울은 낯설기만 하였고 창 너머 올려다 보이는 산동네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중 커튼을 꼭꼭 닫아두고 지냈다. 그리고 어제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는 대학 동기인 오 형근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단숨에 달려나온 형근과 함께 무교동에서 신촌시장 골목까지 몇 군데의 주점을 돌며 신나게 소주를 마셨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친구는 편안했다. 이제야 상화는 서울이 반갑고 낯설지가 않았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서 해장국집을 찾아들었다.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숙취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개운해지는 속을 느끼며 상화는 이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본다. 해장을 마친 그들은 근처에 타방으로 들어갔다. 서울에서 쭉 살았다면 뽕짝이라는 게 이렇게 구수하게 들렸을까. 차 나르는 아가씨가 흥얼대는 소리조차도 상화는 구수하고 반갑다. 며칠 뒤에 동창들에게 연락해서 환영해라도 해야겠다는 형근을 상화는 진심으로 말린다. 편한 대로 있다가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상화는 잠시 머뭇거렸다. 형근이 자네에게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말해봐. 뭔데 그래? 상화는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 상화를 보며 형근은 무슨 얘긴데 그렇게 뜸을 들이나? 하면서 재촉하였다. 신혜 말이야 김신혜 용케도 잘 참는다 했더니 드디어 물어보는구먼. 그래 당연히 궁금하겠지. 소식을 알고 있나? 그럼 알고 있지. 원래 우리 동기들이 잘 어울리잖니. 김신혜는 아주 잘했어. 그때 유상화가 버리지 않았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할 정도로 잘 살고 있다고. 성공한 남편에다 우리 같은 서민이 호화주택이라고 부르는 큰 집에서 살며 시내 자가용도 따로 있고 부러울 게 없을 거다. 그 여장. 잘 산다니 됐구나. 잘 살지 못하면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냐? 하하 무슨 소리. 그저 궁금했을 뿐이야. 자네 서울을 갑자기 떠난 뒤 그 여자가 받은 충격은 무척 컸던 것 같았어. 근 1년 가까이 동기들 모임에도 통 나오질 않았었고 이따금씩 나한테만은 전화를 걸어서 자네 주소를 아냐고 묻고는 했었어. 1년쯤 지나서 자네가 처음으로 내게 편지를 했을 때 난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줬지. 그리고 한참 후에 시내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더군. 우린 서울 떠날 때 자네 심정을 그럴 수 있겠다며 이해를 하면서도 모이면 늘 시내 걱정을 했었는데 그녀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잘된 일이라며 다들 기뻐했었다네. 그랬었다. 미국에 도착해서 거의 1년이 지나서야 모교의 교수님과 고물창고 같은 산동네를 내 집같이 드나들던 형근에게 소식을 보냈었다. 그것도 시내에게 쓴 편지와 함께 며칠간을 망설이다가 결국 시내에게는 보내질 않았었는데 막상 상화가 먼저 받아본 편지는 시내가 보낸 것이었다. 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형이 편한 대로 생활을 하되 제발 시내의 자리도 조금은 내어달라는 글과 함께 꼭 답신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화는 침묵했고 시내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어느 편지에는 시내의 분노를 또 다른 편지에는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는 상화를 향해 처절한 절망의 글을 보내왔다. 상화는 그녀의 분노를 사겨주고 싶었고 사랑과 그리움을 받아주고 싶었으며 또한 그녀의 절망에 함께 절망했었다. 그러면서도 상화의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다. 무엇이 그토록 상화를 울가매고 있었을까. 악에 바쳐 오기로만 버텨온 어머니의 삶 그러니의 죽음은 안일한 휴식이어야 한다. 허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일그러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영안실 한쪽에 뒹굴던 날가 빠진 광주리와 돈주머니가 달린 때 묻은 앞치마 어둡고 습한 냄새 나는 방 안에 찾아들어 울먹이던 시내 어쩌면 상화는 서울과 그녀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도망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절망의 편지를 보낸 뒤 시내는 얼마 동안 소식을 끊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한다는 짧은 내용의 편지가 마지막이 되었다. 결혼한 지 6년쯤 되었겠구나. 그리움이 찬 바람이 되어 상화의 가슴을 파고든다. 만나고 싶니? 상화를 바라보는 형근의 눈에 진심어린 우정의 빛이 담겨져 있다.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연락해 줄까? 아니야. 그러지마.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어엿한 부인인데 만나본들 두 사람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겠니? 친구의 말이 백번 옳다. 나 스스로가 택한 그녀와의 절연인데 만난다는 건 달리 표현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이고 윤리 도덕에도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상화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애써 그녀의 환상을 지우려고 눈을 감는다. 상화의 개인전이 개막되던 날 역시 채여사의 소환은 대단했다. 학창시절부터 명성을 들어오던 화가와 평론가들 그리고 방송국과 일간제 문화부 기자들 심지어 전개와 재개의 인사들까지 대성황을 이루었다. 채여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화를 소개시키며 머지않아 세계적인 화가가 될 사람의 개인전에 오신 거예요. 유상화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라고 극찬을 하였으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상화의 그림보다도 채여사의 말을 더 믿는 듯 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전시장을 돌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중에 방금 전 채여사로부터 평론가라고 소개받았던 중년의 남자가 한 작품 앞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상화는 그를 보면서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이야기하듯 하는 평론은 불쾌하게 이를 데 없고 그런 평론에 시달려온 사람도 사실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볼 때 그림 하나하나를 저렇게 성실히 감상한 평론가의 비판은 설령 가혹한 혹평이라 하더라도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한편에서는 소위 전개와 재개에서 손꼽힌 사람들이 그림 같은 것은 안중 에도 없다는 듯이 정치나 사업 이야기로 자신들의 위치를 과시하고 있었다. 하긴 그렇다. 그들이 언제 문화예술 쪽엔 관심이나 두었었나. 선거 때나 되면 순수하다 못해 바보스러운 예술인 몇 명 모아놓고 내가 당선만 되면 문화 발전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으니 한 표만 한 번만 기호는 몇 번이에요 아셨죠 하면서 사탕보다 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는 막상 당선이 되면 오리발에 닭발까지 내미는 자들이 어디 하나 둘이었나 재벌들 역시 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안답시고 대형 쇼핑센터를 곳곳에 세우고는 중산층은 고사하고 살기가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보아도 그림의 떡인 비싼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그것들이 잘 팔리지 않으면 세일하니 오세요 다 가보면 세일에 세일을 해도 떡은 여전히 그림 속에 있을 뿐이다 용기있는 몇 사람이 신문에 몇몇 기업들 백화점 사업에 추력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소비풍조에 부채지만 하는 격이 라고 한마디 했더니 찔끔하여 겨우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 정서생활에 운운하면서 전시장과 소극장 하나씩 만들더니 만화영화의 인연극에다 대개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인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는 자극적인 광고로 순진한 아낙내와 머릿속이 통빈 여편내들 붙이기어 비싼 관람료 받아 앉혀두고는 빚이 땀 흘리며 일하는 성실한 남편들 매도하는 연극이나 공연하는 게 고작이다 물론 페어플레이하는 정치인들과 정당하게 경영을 하는 기업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단 한 사람의 정치인 단 한 개의 기업에 국한된 일일지라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리라 무리져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림을 하나씩 가리키고는 전시장을 떠났다 그들이 손가락으로 짚은 상화의 그림은 개인전이 끝나는 대로 그들의 집이나 사무실이든 어디엔가 걸리게 될 것이다 왠지 상화는 쓸쓸하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든 최여사를 원망하진 않는다 그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직업을 갖지 않고 그림 그리는 일만을 고집하는 작가들은 수환 있고 신뢰받는 화랑을 만날 때 드디어 백올른 환쟁이에서 벗어나게 된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거의 자리를 뜨자 전시장 가운데 놓여있던 테이블을 치우고 장례를 정리하느라 잠시 어수선하였다 상화는 최여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그녀와 마주앉았다 최여사의 표정엔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어때요 유하베 서울에 오시길 잘했죠 네 최여사님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화의 인사는 진심이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떠났던 이곳이 마치 긴 여행길에서 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편안한 안도감과 그리고 약간의 흥분도 일어났다 두고 보세요 유하베 좋은 비평이 나올 테니 이젠 오픈때 평론가들의 표정만 보아도 이번 전시회는 성공이다 실패다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평론가들이 전시회의 성공여부를 판가람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이 대단한 것도 인정해야만 돼요 상큼이나 화사한 여자가 들어왔다 어디서 본 듯한 나치 익은 모습이라고 상화는 생각했다 미란이구나 미란이구나 어서와라 미란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상화의 기억을 도와주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배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미란이에요 서미란 팽팽한 공이 탄력있게 튀어오르듯이 언제나 발랄한 그러면서도 조금은 당돌하던 미란이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 서미란 기억하고 말고요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후배죠 2년 후배예요 그녀는 상화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장미를 건네주었다 축하해요 유선배님 고마워요 미란은 채호사를 향해 입술을 표루통 내밀며 눈을 흘렸다 이모는 유선배님이 제 모교 출신이라는 거 몰랐어요? 연락도 안 해주시게 몰랐을 리가 있니? 알아도 그렇지 네가 언제 이모 화랑에 관심이나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유하백 개인저는? 아침에 이모 집에 들렸더랬어요 포스터랑 화집이 있던데요 그랬었구나 아참 유하백 유하백 미란인 제 조카예요 바로 위에 언니 외동딸이죠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군요 상원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대단한 미모였으나 어디인지 모르게 불안정한 느낌을 주었다 선배님 두 사람은 두 사람은 화랑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가을 햇살이 비판에 비판을 하다 가을 햇살의 미란의 오렌지 빛깔의 실크 원피스가 눈이 부시게 화려했다 미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사동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며 상화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한식이 좋겠죠 상화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은 모분별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사이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아담한 한옥으로 상화를 안내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가 안내해준 넓은 대청 건너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후 수십 가지의 반찬이 올려진 큰 교자쌍이 들어왔다 미란이 상화 앞에 놓인 밥그릇 뚜껑을 열어주면서 말하였다 이 집은 한정식으로 유명해요 맛있게 드세요 반찬이 많군요 이거 뭘 먼저 집어야 할지 상을 두리번거리며 망설이는 상화를 보고 미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그리고는 김치 그릇을 가르쳤다 이거요 김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너도나도 김치부터 찾던데요 그럴까요? 아이 선배님도 말씀 놓으세요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그럼 상화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서울에 와서 제대로 만들어진 한식을 먹어보긴 처음이었다 구수하게 끓여낸 숭늉까지 다 마시고 난 상화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넵킨으로 입 언저리를 닦고 있던 미란이 상화와 눈이 마주치자 상큼한 웃음을 지었다 미란은 결혼을 했을 테고 아이는 몇인가? 상화의 물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란은 소리내어 웃었다 아이요? 아이라뇨? 전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어? 그래? 미안해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먼 순간 미란의 얼굴에 어둠이 스쳤다 그러실 것까진 없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한 여자로 보죠 미란이 같은 여자가 결혼을 못했을 리는 없고 독신이라도 고집하는 건가? 독신은요 반은 못하고 반은 안하고 그래요 그냥 근데 선배님은? 결혼 말인가? 네 미국엔 혼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었지 지금도 그렇고 그러시담 이번에 오신 김에 아예 신분감을 구해보시죠 저도 알아볼게요 상화는 대답 대신 담배를 한 대 뽑아들며 피식 웃어 보였다 저 혹시 신혜의 언니를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봐요 그럴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앞에서 신혜를 떠올릴 것이다 한 여자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 그들의 내 마지막 기억은 이렇겠지 그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선배님 미란의 카랑한 목소리가 상화의 상념을 저지시켰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담배 재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물고 있어요 1장 1장 2장 1장 2장 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